2021년 4월 10일 여행 3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뭐야 이씨 깜짝이야 뭐야? 왜그래? 무슨 소리야? 건물에서 나는.. 건물에서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어디서 나는거야? 공포방송 투자 에재 집중 빈 차 우주 신입 에잇 아이씨.. 뭔 소리야? 밖에 사나는 소리가 뭐야 이거? 누구 있어요? 아이씨.. 귀 아프다 누구세요? 아이씨.. 귀 아프다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누구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 있습니까? 아이씨..하필요 오늘따라.. 아 나 너무 무..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오늘따라 바람소리까지..왜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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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쩔한데 지금 나? 아.. 아.. 너무 쩔하는거 같아 지금.. 아..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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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거기 누구 있어요? 어디야? 조용하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잠시만.. 뭐해 이거..? 사람..? 스파드! 미쳤다.. 뭐야 이거..? 어? 뭐있다..? 누구 있어요?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누구세요? 왜 이럴? 왜 이럴? 무슨 소리야? 그 위에 누구 있어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왜 이럴? 아들아.. 미치겠다 진짜.. 설마 이 모든게 지하라면.. 설마 이 모든게 지하라.. 이 모든게 지하라.. 또치! 누구야? 누구 장난치는거에요? 누구 장난치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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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